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배달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포장 상태를 보고 정말 당황을 금치 못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민 대참사 게시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 속 사진은 배달의 민족 앱 리뷰 화면을 캡처한 것이었다. 리뷰 작성자는 한 음식점에서 잡채밥, 콜라캔, 군만두를 배달시켰다. 실제로 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작성자는 음식을 받자마자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바로 잡채밥을 담은 그릇 포장지에 마치 욕설을 떠오르게 만드는 단어가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작성자는 곧바로 별점 한 점과 함께 이거는 포장지에 적힌 문구 뭐냐며 항의했다. 그러자 사장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저희 매장에서 메뉴 구분을 위해 약자로 포장 비닐 위에 표시를 해두는데 잡채밥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으셨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 다시는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설명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